남편이 남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집에서 저기니깐 집으로 좀... 정말 그건 안 좋습니다. 건강하게 싫어. 네. 네. 이러면 사람 얼굴은 안 보이겠지? 주인해서 직접... 저쪽 빈다를... 제일... 최고잖아요. 최고지. 역사가 빛이 있잖아. 엄청 큰 나무들이고. 그렇지. 이건 어디노? 안 들리네. 응? 내가 지금 사진 찍잖아.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네. 뭐? 들고만 가면 다 누가 찍을 수 있네. 너 끝까지 찍어봐라. 나 다 찍어놨어. 이 산발을 돌면서 마무리 해야지. 경주 벚꽃입니다. 경주 벚꽃길입니다. 이쁘죠? 고맙습니다.